저희한테 제보여 주실 게 있으세요? 네네. 최근에 지락실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제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이는 28살이지만 초딩보다 더 초딩 같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밸런함이 있어. 맞아. 순수해. 경희 언니 놀자! 자! 하연, 시원! 하연, 시원! 친구 만나나. 누구야, 친구? 친구? 멤버, 멤버! 누구, 친구, 친구! 누구야? 아니, 뭐야. 누구야? 누구야? 미미가 사는 동네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엄마 진짜 초등학생 같아, 등을 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진짜 초등학생이야? 진짜 초등학생이야! 뭐야? 뭐? 평소에 같이 운동 메이트예요. 완전 소울메이트. 초등학교 친구예요. 동네에 친한 언니의 아들인데 언니보다는 시원이랑 조금 더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무래도 미미가 초등학생 같아서 더 잘 만든 게 아닌가. 가끔 보면 시원이가 더 전신 연령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똑똑하고 전교 1등하고 영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갑시다. 카리스마. 아니, 키도 비슷하다. 어머어머어머. 키도 비슷해. 진짜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카리스마. 오늘 머리 따셨네요? 따지, 따지. 땡기, 땡기, 땡기. 늘 따지 않았잖아. 복싱 할 땐. 복싱 할 땐. 복싱 할 땐. 복싱 할 땐. 복싱, 복싱. 복싱, 복싱. 다 들어요. 복싱 많이 늘으셨죠? 아니요. 설마. 꿈 같을 것 같아.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할 거야? 모든 전국에 있는 이들이 다 감탄의 말을 쏟을 거예요. 아, 뭐 흥도 있네. 맨날 이렇게 춤추어요. 놀아내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네, 감사합니다.